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어청취의 노벨상 쏙쏙 뉴스 잉글리시입니다. AI 혁명으로 인해 업무 능률이 향상되고 있지만 반대로 어두운 면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AI를 이용한 딥페이크인데요.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이 딥페이크가 학교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그부의 얼굴에 나체 사진을 붙여 유포하는 것인데요. 새로운 형태의 불리잉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본문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것은 뭐뭐 중 하나입니다. 더욱 걱정스러운 현상 중 하나입니다. AI 혁명에서 새로운 사실이나 사정, 사태를 디벨롭먼트라고 하죠. 두번째는 특히 부동산 업자에 의해 조성된 주택단지나 빌딩단지를 디벨롭먼트라고 합니다. 주택단지나 빌딩개발단지, 건물들이 대규모로 거의 같은 시기에 입주했겠죠. 그런 단지를 가리킵니다. 세번째는 개발, 커머셜 디벨롭먼트, 상업용 개발단지,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사업용 개발단지, 하우싱 디벨롭먼트, 주거용 개발단지, 더욱 걱정스러운 사태. 이때 디벨롭먼트, 새로운 사실이나 사정, 사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더욱 걱정스러운 현상 이렇게 번역하겠습니다. 이때 디벨롭먼트, 인까지 잡으세요. 인까지 한 번 더요. 인디까지요. 한 번 더요. 그것은 뭐뭐 중 하나입니다. 더욱 걱정스러운 현상 중 하나입니다. AI 혁명에서 바로 부상 말입니다. 딥페이크 이미지의 부상, 딥페이크 이미지의 증가, 그래도 되겠습니다. 처음부터요. 그리고 이제 점점 더 이들 충격적인 AI 생성 이미지들이 disturb, 마음이나 일 등을 방해하다, 혼란시키다, 교란하다, disturbing, 충격적인 불안감을 주는 그리고 이제 점점 더 이들 충격적인 AI 생성 이미지들이 향하고 있습니다. 미국 학교로 make one's way to 어디어디 또는 toward 어디어디, 어디어디로 나아가다. are making their way to the 까지 잡으세요. way to the 잡으셨죠. 한 번 더요. 한 번 더요. are making their way into the are making their way into the nation's schools are making their way into the nation's schools are making their way into the nation's schools 처음부터요. and now increasingly, these disturbing AI generated images are making their way into the nation's schools. We get more from Liz Kreutz. Increasingly, theseideziggering AI-generated images are making their way into the nation's schools. We get more from Liz Kreutz. Chang Este Fun своего === AI-generated images are making their way into the nation's schools. We get more from Liz Kreutz.